날이 더우니까 껌짝도 안 하고 여기에 딱 앉아있어요 나는 지쳤는데 왜? 친구들 갑자기 왜? 왜? 친구들 왜? 아무도 없는데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우리 친구 예쁘다 다음주에 이발하러 가자 이발 미용하러 가자 미용 미용 또 가자 미용한지 한달 반도 안된거 같은데 친구야 이발하러 가자 예쁘게 미용하고 오자 고마워 이젠 끝이다 잘 내는가 보다 친구 잘 자 이제 눈 다 까봐 버렸네 친구야 미용 가자 이발 가자고 이발 이발 나러 가자 아까는 눈을 번쩍 뜨고 이제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러는 것 같네 잠자게 둬야지 건드리지 말고 친구 잘자 낮잠 한숨 자 간식은 좀 이따 줄게 살 좀 빼야돼 살 좀 빼야되고 그러니까 고기를 번쩍 번쩍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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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